잘했어요. 속도 올리고 산다. 플러치만 말해서 산다. 그렇지요. 잘했어요. 200m 우회전 사돼들 필요 없죠? 신호등 빨간불 체크하세요. 오른쪽 깜빡입니다. 오른쪽 한번 보고 차온나 차옵죠? 브레이크 바로 얹으세요. 천천히 가되니까. 오른쪽 붙어요. 우회전 하나 붙으러 가야되는거에요.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클러치 밟고 갑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2단 바꿔줘야 되겠죠? 2단 바꾸고 클러치 떼지 마세요. 여기서 한번 멈춰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떼고 클러치 떼고 점트를 1초만 멈춘다 그랬잖아. 좌우 사람 있나면 다시 클러치 밟고 떼요. 브레이크 쓰지마. 브레이크 쓰고 있어. 클러치 밟고 돌아. 돌아. Should also wennelle 돌아 돌아아, 왜 안돌아, 왜 안돌아 왜 안돌아, 왜 안돌아 왜 안돌아, 또르르 왜 돌아, 또르르 왜 bracelet 오른쪽 가면 안대요? одной 쪽 back 앞에 실어둔 보세요. 브레이킹 빼고 150나갔죠? 그럼 땀빡이. 땀빡 키는데 핸들이 왜 움직여? 브레이크 탈을 건너로요.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킹 빼세요. 신호위반 신호위반 조심하라. 브레이킹. 옆에 차 섰는데 내가. 주유수 지나서 우측 3차로로 변경하세요. 주유수 지나서 우측 3차로 변경하세요. 어디가 어디가. 우측 3차로. 거기 왜 가. 키세요 빨리. 오른쪽 보고. 오른쪽 보고.